네 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영어를 설명해주는 친절한 대학 이이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장모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랑 함께 각 알파벳이 어떤 소리를 내고 그 알파벳이 3글자, 4글자, 5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쉬웠었죠. 그 다음 단계인 장모음 역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가 5글자까지 읽었을 때 예를 들면 A는 에, 나 아 라는 발음을 냈었었는데 이거는 A가 단모음일 때 그런 소리가 났었고요. 제가 별달리 이것이 단모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동안은 우리가 5글자까지 배웠던 걸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A, E, O, U 이 5가지의 모음이 그 단어에서 한 번만 나오는 글자들로 제가 선별해서 가르쳐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모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 A, E, O, U 하는 모음이 한 글자에 2개 내지는 2개 이상 포함되는 단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요. 예외적이고 불규칙적인 게 굉장히 많아서 사실은 규칙을 알아도 제대로 발음을 낼 수 없는 단어들이 많긴 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알게 되면 70%에서 80% 정도의 단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칙을 숙지하시는 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이 단모음과 장모음 제가 이쪽에 띄워드리는 것을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모음이라고 해서 H, A, T 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어떻게 읽죠? H, H, A, E, T, T 해서 HAT, HAT 이라고 읽습니다. 모자라는 뜻인데요. 그 옆에 이 H, A, T, HAT 뒤에다가 E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라면 H, A니까 H, T이니까 또 T, E, D, E 라고 읽어서 HAT, HAT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정작 이것에 대한 발음은 HAT 라고 납니다. HAT 네 왜 이럴까요? 자 영어에서는 이런 규칙을 정했는데요. I, A, E, O, U 모음 두 개가 인접해서 근처에서 서로 같이 있을 때는 앞에 나오는 그 모음의 알파벳 이름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제가 방금 HAT 라고 했을 때 H, A, T 사이에 A가 들어가서 H, A, T 해서 HAT 라고 읽었습니다. 만약에 이곳에 E가 들어갔으면 E 라고 읽고요. I가 들어갔으면 I, U가 들어갔으면 U, O가 들어갔으면 그냥 O 라고 읽어줍니다.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단모음은 짧게 발음해서 단모음이고요. 장모음은 길게 발음해서 장모음입니다. 그래서 길게 A 내지는 E, I 이렇게 발음을 해주는 게 장모음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알파벳 중에서 모음이 인접하는 두 곳의 위치에 있을 때 첫 번째로는요. 그 알파벳의 이름을 읽어준다. 두 번째는 단모음일 때보다 장모음일 때 조금 더 길게 읽어준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저랑 앞으로 같이 제가 각 I, A, E, O, U 각 모음에 대해서 한 챕터씩 많이 쓰이는 단어들을 모아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거 읽어보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장모음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hat은 hate가 됐고요. cut 어떻게 읽죠? cut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cut은요. 자르는 겁니다. hair cut 할 때 머리를 자른다는 의미죠. hair cut 할 때 cut 자르다는 의미고요. cut 뒤에 E가 붙으면요. U랑 E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한 단어를 한 알파벳을 두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U만 U라고 발음을 하고 뒤에 있는 E는 아예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cute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알파벳을 알파벳 모음을 알파벳 소리나는 그대로 읽어주고 뒤에 나오는 모음은 아예 읽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묵음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읽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뒤에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A로 시작하는 장모음이 있는 단어 여기 있습니다. G는요. 그 A는요. 장모음이기 때문에 A라고 읽고요. M은요. 그리고 뒤에 있는 E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 게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좀 감이 오시나요? 자 두번째는 E가 들어간 겁니다. E, A, T인데요. E랑 A가 서로 붙어있고 인접해 있고 E가 앞에 있기 때문에 E는 그대로 알파벳 소리대로 E라고 읽어주고 A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T까지 읽어주면 It, It, It 라고 해서 먹다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I인데요. L, I, F, E 해서 L은 르, I는 E가 아니고요. 단모음처럼 E라고 안 읽고 이번에는 장모음이기 때문에 I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F는요. F 발음이 나고요. 뒤에 있는 E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라이프라고 읽으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요. O는요. H, O, M, E 해서 홈이라고 읽습니다. H, 흐, O는요. 말 그대로 O, 알파벳 그대로 O라고 해서 조금 길게 읽어주면 되고요. M은 M이고 E는 읽지 않기 때문에 홈, 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홈 자, 마지막으로 U, S, E U가 S보다 앞에 나왔기 때문에 U는 알파벳 그대로 U를 읽어주고요. E는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U, S, U, S, U, S 자, 감이 잡히십니까? 모음이 두 개가 인접해 있으면 앞에 있는 모음을 알파벳 그대로 길게 읽어주고 뒤에 있는 알파벳, 뒤에 있는 알파벳 즉, 뒤에 있는 모음은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장모음 규칙이고요. 대부분의 단어는 이 장모음 규칙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U, Z라는 단어는 사용하다라는 단어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A, E, I, O, U 각각의 모음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장모음이 어떤 것들과 조합해서 많이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주로 쓰이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